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4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하루에 한 번씩 터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가 반역상은 예견됐던 것이고 조갑제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의 모든 사안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가 조갑제TV를 통해서 조갑제닷컴을 통해서 또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월간조선 기사를 통해서 다 지적되었던 것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문, 의혹 또는 추정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었던 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구체적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는 사진까지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반역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문재인은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자라는 뜻이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김정은의 부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 반역의 시대를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 본질이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정권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외교, 안보, 교육, 역사, 이념, 보훈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영혼을 도려내고 거기에 김일성의 영혼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고 상당 부분은 성공했고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나 다 보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살아있을 때는 MBC, KBS, SBS, JTBC 같은 의용 언론이 그런 사실을 호도하고 그 위에다가 평화니, 민주니 하는 것 그리고 적폐니, 개혁이니 하는 이런 말로 호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뭐냐 혼자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수화기관,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 통일부가 다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죠 딱 사례 하나만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2018년 9월 17일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 옆에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이가 있었어요 첫 마디가 뭐냐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뭐라고 호칭하느냐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남쪽 대통령과 국방위원장 중에 누가 높습니까 남쪽은 그게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지방입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의 김정은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밑에 지방이니까 그 순간 문재인은 김정은을 자신의 상관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 7분 되는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 칭송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김정은을 칭송하고 있는 그 연설을 했을 때 당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어느 언론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그때 야당까지도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알아봐야죠 그 정체를 알아봐야죠 두 번째 증거 너무나 유명한 사례지만은 2018년 동계올림픽 전야 리셉션 그 자리에는 북한의 김영남과 김일성의 손녀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사상가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어요 신영복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북한의 남한내 지하당 통역당을 만들었다가 20년 실형을 살고 나온 자입니다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주의자죠 김일성 주의자를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하면 저 미국 대통령이 나는 스탈린을 존경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당시 언론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국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 그걸 가지고 아주 물고 늘어져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 다음에 증거 세 번째 작년입니다 정권교체를 앞둔 작년입니다 작년에 박지원과 문재인이 국정원에 가서 그 신영복 글씨체로 선 원훈석을 중공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사진 찍었습니다 원훈은 뭐냐 하면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겁니다 국정원의 정신을 김일성 주의자의 글씨체로 새겼다는 것은 뭡니까? 국정원이 앞으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헌신이란 말이 있는데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봐야죠 국정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국정원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만들려는 꿈을 담아 가지고 원훈석을 세웠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제깍 그게 철거되었습니다 사실은 철거할 게 아니라 그걸 폭파시켰어야 합니다 폭파시키는 기념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네 번째쯤 되겠네요 이틀 전에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2019년 11월 7일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 의민,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귀순 의민 두 사람을 꽁꽁 묶어 가지고 처절하게 저항하는 두 사람을 끌고 반국가단체,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인계하는 장면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정권 온연은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정권이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반역자가 되니까 그 수화기관이 다 반역기관이 됐습니다 국방부, 국방부 장관 이름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단조해야 합니다 송영무, 정경두, 서욱 국정원장 두 명 서훈, 박지원 다섯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안보실장 등등 이 사람들이 문재인을 따라서 김정은 앞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희생물로 바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자, 정권교체는 뭘 의미하느냐 반역상태의 대한민국을 이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관계됐던 자는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가려내서 범법자는 처벌하고 그보다 경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인사조치를 하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무엇보다도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반역백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관계부수에 국가반역조사위원회를 만들든지 국가정상화위원회라는 걸 만들든지 해가지고 전면적인 조사, 수사,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은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정권이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였다 전면적인 국가 반역이 있었다 국가원수에 의한 반역을 보통 대역죄라고 합니다 대역죄를 어떤 식으로 처단했는지는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저 유럽 역사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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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